이번 한미일 합의에 앞서 지난 1일 한일 양국은 군사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 대책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국방장관은 공동언론 발표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 자위대가 양측 함정과 항공기관 통신 절차와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해군과 일본 자위대는 평시 해상에서 만날 경우 합의문을 준수해 작전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31일 신원시 국방부 장관은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을 만나 국방 방산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잠수함과 K9 자주포 등 K-방산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